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매일보금 1461번 5년을 향해서 4년을 잘 마치고 5년째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날을 축복하시고 오늘 욕기 12장 6절부터 7절부터 12절까지 하는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저께 간증한 것 같이 4년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욕기 12장 오늘은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욕이 소발이 한 소발이 아주 젊은 친구였거든요. 그 나이들 물론 나이는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 더욱이 욕기에는 아들 같은 녀석이었는데 하도 욕을 욕하고 말도 안 되는 너무 간단한 논리로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죄진 사람을 벌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당신이 벌을 받는 거 보니까 당신 죄졌잖아. 무슨 죄야? 당신이 모르는 죄일 수도 있어. 얘기해봐. 이렇게 했더니 너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봤구나. 너는 살아가면서 나쁜 놈들이 잘 사는 걸 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 죄를 안 진 사람이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체 모티브가 아직도 cause and effect라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면 어쨌든 욕은 지금 소발에게 이런 식으로 거의 법정에서 자신을 디펜드하는 그리고 좀 윽박지르는 욕하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야 참 총명이 너희와 같이 다 죽겠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런 어떤 인간적인 욕. 그렇죠? 시니컬한 욕입니다. 욕하는 욕.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이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한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겠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왜 두 번을 하냐 하면 사실은 영어성경하고 한국 성경이 자르는 게 다르게 잘라졌어요. 영어성경은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잘랐고 한국 성경은 1절에서 12절까지 잘랐어요. 그래서 영어성경은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끝나. 그리고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이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면서 그걸 12절부터 하나로 묶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은 그래서 12절에 끝내고 13절, 14절부터 하나로 묶는데 영어성경은 너무 이상하게 분별하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에서 끝내버리고 11절부터 묶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혼란이 와가지고 12장 1절에서 11절로 조 리스폰스 조파이라고 part 1으로 끝냈었는데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로는 6,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조금 다르습니다. 다르습니다. 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이 내게 가르치리라. 여기서 히브리말로 가르친다는 단어가 굉장히 스페셜합니다. 왜? 히브리말로 가르친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웨토케하. 웨토아. 웨토레카. 이거 뭐 완전히 내가 부츄레잉 할 텐데 지금. 웨토레카라고 써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물 흐름같이 흐르는 것. 그것이 가르칩니다. 그렇죠? 산속에서 물 흐르는 게 높은 데서 내려가잖아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물 흐름같이. 그렇죠? 물 흐름같이 흐르는 것이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짐승에게 배워라. 그것을 물어보라. 그것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어떻게? 나르는 새. 공중의 짐승.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것들은 조금 더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법. 그렇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산에 나무를 심으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고 상공을 새가 날게 하시고 땅에 벌레가 끼어다니고 그걸 먹는 동물. 와. 이게 막 에코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종류의 벌레를 죽였더니 거기에 숲이 다 죽었다고. 왜? 그 벌레를 먹는 동물. 동물을 먹는 또 다른 동물. 이게 다 연결이 됐었는데 한 종류를 죽였더니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엄청난 건데 그렇게 물 흐름같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자연에게서 너희들은 배워라. 아니 동물도 그렇지 않느냐. 왜? 이제 방지일 목사님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런데 이유 없이 잡아먹는 동물들이 약한 것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유 없이. 그러같이 자기도 지금 이유 없이 하나님에게 퍼니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욕이 마치 법정에 가서 어린 변호사 까불고 있으니까 야. 까불지 마. 그러고 이제 완전히 좀 훈계하는. 어른이 젊은이를 훈계하는 모습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소발이 막 까불고 나오니까 소발은 짧은 말로 욕 너 문제잖아. 그랬더니 욕이 대답할 거야. 참 너만 너희들만 지혜가 있겠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내가 너희들보다 총명과 내가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더 같이 살았어. 이제 좀 막말로 욕이 이제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막 의인이라고 그래서 막 벙벙 떠다니는 사람 같았는데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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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다 보니까 이제 욕이 터져버린 거예요. 빵 터져가지고. 그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내가 너희보다 못한 게 뭐야? 너희들은 강도가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그들은 재앙도 멸시하고 평안하게 사는 걸 본 적이 없어. 봤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모두 짐승에게 물어봐라. 짐승 이 네이처에도 이런 룰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이 행한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걸 모르겠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모르겠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이 영이 다 그 손에 있는 이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새도 하나님의 뜻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신약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 1장 보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사도 행정 끝나고 로마서 1장 20절이죠. 읽어드리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썼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자,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례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으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 입지니라. 스스로 지혜에 따라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흐르는 거 하지? 동물이 흐르고 탁 하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알잖아. 이거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조부터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따르게 쓰는 사람들. 정욕. 그래서 이제 24절에 나오죠. 정욕대로 더럽게 내어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하셨어.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가 알아. 인사이드에서 아는 데 그걸 계속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욕심내고 사람들 해치면 너 죽을 거 알아. 근데 계속 나는 부자고 나는 뭐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욕은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네이처도 알고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늙은 자에겐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겐 명철이 있느냐.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살 것도 많았고 내가 이룬 것도 더 많고 경험도 많고. 장수하는 자에겐 명철이 있고 늙은 자에겐 지혜가 있지 않느냐. 젊은 놈아 가만히 있어라.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으로는 욕이 정말 인간다운 욕. 그렇게 막 사람 같지 않게 의인 같은 성인 같은 모습이 아니다. 인간다운 욕. 참다 참다. 야 젊은 놈아. 그만해라. 나이 많이 묵었다. 나이도 묵고 너희들한테 칼도 많이 묵고.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오늘 주를 위해 살고 온전히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문던 젊은이들 봤을 때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좀 경험한 젊은이들 만나서 내가 어떡하지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치유받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